여기 이제 우린 지금 프로덕 노드로 나왔는데 28나노에 28나노가 아까 제가 메이저 캐시카우라고 이제 지금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생산을 다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버텍스, 킨텍스, 아틱스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그 다음에 징크 이렇게 네 종류가 28나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0나노로 내는게 이제 버텍스, 뒤에다가 울트라 스케일만 붙이면 되요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하고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왜냐면 아틱스는 사실 그 약간 제품이 로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울트라 스케일하고 퍼포먼스를 높여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하고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만 있어요 그리고 16나노로 넘어가서는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그 다음에 npsoc 그래서 npsoc 는 20나노로 건너뛰고 20나노로 굳이 할 필요 없다 해서 징크에서 npsoc로 이렇게 넘어가는게 바로 16나노로 그래서 커다랗게 제품분을 보면 28나노 4가지 저희들이 제품분을 그대로 이렇게 20나노로 16나노로 가구었다고 생각하면 되요 아틱스만 빼고 왜냐면 아틱스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저가 제품에서는 그런 우리 예전에 버텍스는 계속 있었던거고 킨텍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틱스 이렇게 3개가 FPG에요 킨텍스 아니 버텍스 킨텍스 아틱스 그 다음에 징크 이렇게 프로세서에 있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틱스만 빼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계속 로드맵을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이유쪽으로 구성 지금 뭐 여러가지 로드맵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시간 될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데이터센터 쪽은 할만 할거에요 아마 워낙 마켓이 크니까 근데 그 외의 마켓을 계속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쪽 마켓에 FPG를 단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인더스트리 지금 반도체가 125개에서 15년전에 125개에서 지금 25개 뭐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이닉스한테는 지금 이런 프로세서 쪽에 예외에서도 보겠지만 오히려 자이닉스가 없던 커스터머를 더 얻는 경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이닉스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프로웨어볼 컴파니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저희들한테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직 경쟁상 16나노 제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자이닉스 밖에 솔루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16나노 내면서는 집족도라든가 인테그레이션의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그 다음에 스피드 퍼포먼스 이런 면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채택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큰 회사들하고 어떤 MOU 이런 개혁 체결을 많이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이닉스가 그런 큰 커스터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이닉스랑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서로의 그런 약속을 하는 건데 적어도 양쪽에서 서로 커밋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쪽 고객사에서는 우리가 자이닉스를 넘버원 어떤 프리미엄 서플라이어로서 좀 얘기 생각을 하고 우리 자이닉스 입장에서는 자 고객이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 마켓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있다가 인텔이 안 하겠다는 마켓을 자이닉스가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켓에 따라서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포트하는 커스터머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커밋먼트예요 자이닉스를 프리퍼드 서플라이어로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자이닉스에서는 앞으로 고객을 나중에 자이닉스가 어떤 독점한 그런 식으로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포트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조금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쪽은 우리 안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쪽만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생태는 괜찮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고객사는 그럼 당장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고객사들도 그래서 자이닉스한테 오히려 자이닉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겠냐 중요한 얘기거든요 서로서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자이닉스에서 아 우리는 이제 그 고객사하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고객사는 완전히 자기들의 플랫폼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꿔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ASSP 가지고 또 ASIC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자이닉스한테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자이닉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고객사와의 MOU 체결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요 다 비바드 그리고 징크나 MPSOC가 그렇게 큰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큰 디자인이 아니에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지 그래서 사실은 징크나 이런 MPSOC 들어가는 디자인이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디자인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주변에 조그만 로직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징크 뭐 제일 낮은 그레이드 징크 10 정도 한다고 그러면 가격도 굉장히 싸요 뭐 한 30불 이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징크 정도는 이제 거의 뭐 로코스트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 뭐 ARM이라고 하는 그 하나 정도밖에는 물론 듀얼코어 하기 때문에 하나를 뭐 거기다 OS를 올려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OS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스탠드 오너 타입으로 그냥 써도 되기 때문에 아주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비바드 툴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걸 뭐 한 플랫폼에서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유저가 OS나 이런 걸 올려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이렇게 ARM을 써본 그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이렇게 협법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그렇게 하나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자동차 지금 자동차에도 그런 징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플랫폼 디자인이 되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는 왜냐하면 정말 뭐 플랫폼 마음대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제네레이션을 바꿔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ASSP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아가지고 뭐 한 3년 5년 정도 되면 뭐 업설리시키고 또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하죠 28만으로 본다고 그러면 킨텍스하고 징크가 킨텍스가 국내 인더스트리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국내 인더스트리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버텍스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인더스트리였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제 통신 같은 경우가 이제 기지국 그러면은 좀 굉장히 무거운 큰 그런 디바이스들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지국들도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킨텍스 28만으로는 킨텍스가 가장 많이 이제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징크 징크도 그렇게 디자인이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20나노 MPSOC는 징크를 쓰던 사람들이 MPSOC를 이렇게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시켜가는 그런 단계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징크하고 주변에 DSP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MPSOC를 가면서 그 부분을 다 흡수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두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들이 국내 뭐 큰 자동차 업계 쪽에는 뭐 징크를 가지고 뭐 서라운드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에이다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에이다스는 굉장히 큰 범위의 그런 얘기에요 에이다스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에이다스를 하는 데는 아직 하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드라이브 어시스턴스의 여러 가지를 다 나중에 이제 해나가면 결국은 최종점에 가서는 그게 이제 에이다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뭐 그 그 그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두 개를 가지고 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내부 드라이브 어시스턴트에 보면은 내부 그 모니터링을 운전자를 모니터링해서 졸음 방지 이런 부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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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건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에이브 어라운드 뷰 모니터 이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국내 자동차에서는 그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에이다스까지 가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금 저희들 NPSOC 가지고는 이제 에이다스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에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그 퀄리피케이션 시간이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생산하는거는 한 한 적어도 4,5년 전에 디자인 된거죠 그 다음에 요즘 디자인 된거는 이제 파이널 퀄리피케이션 하고 있고 그래서 쭉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 쪽에서도 왜냐면 이제 이런 여러가지 플렉시빌리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존에 ASSP 뜯은거 하고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써보더니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 생산 이런거 하기 전까지는 LPG를 왜 꼭 해야되냐 모르는데 한번 써보시고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영향을 준 또 부분은 유럽에 있는 유스메이커라든가 일본에 있는 유스메이커들이 저희거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징크 같은거 이제 디자인이 돼서 파이널 퀄리피케이션 하고 있는거 왜냐면 징크 저희들이 어나운스 한게 한 2년 3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생산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정말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징크가 장착된 차는 내년 한 중반기 넘어가면 아마 시중에 나오게 될거에요 그 징크가 기존거는 FPGA만 쓴건데 징크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징크로 집어넣게 집어넣어서 설계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근데 옵티마이지도 되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어후 신뢰성이 대단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신뢰성들이 근데 자리에서 이미 뭐 일본이나 유럽에 뭐 엄청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징크를 사실 징크가 디파인 프로덕트 디파인돼서 나온 것들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거가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유럽이나 일본 쪽에 그 아주 큰 회사들이 징크를 같이 좀 징크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프로덕트 디파인된거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OS는 가져오기 나름이에요 상관없어요 OS는 아무 전혀 상관없어요 그 OS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 것만 무슨 소스 단지 이제 경험이 있냐 없냐 OS를 해보냐 안 해보냐에 대한 문제이 있으니까 그런거 저희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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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는 우리 징크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자링스 코리아에 미국에 가서 트레이닝도 바꾸고 그래서 커스터머한테 교육도 시키고 자기가 디자인을 직접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안되는 부분은 우리 자링스에 있는 친구 하나가 굉장히 자기 블로그도 있고 엔지니어링 자기가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놔 가지고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징크 팔로워가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서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징크를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영업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대리점 같은 데는 징크 전문가를 이렇게 따로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그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들이 있어요 징크를 많이 써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파트너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다 할 필요는 유저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창기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LPGA 회사에서 프로세서 서포트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데 뭐 마찬가지로 물론 뭐 경험했죠 아 쉽지는 않구나 근데 이제는 뭐 다 겪었기 때문에 MPSOC로 가더라도 그냥 프로세서만 더 늘어났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LPGA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커넥티비티에요 LPGA가 가장 뭐 통신에서도 이제 그렇죠 LPGA가 근데 이제 프로세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게 되겠죠 프로세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단순히 커넥티비티만의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DSP에 대한 퍼포먼스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고 워낙 스피드가 빠르고 좋으니까 퍼포먼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 어 그리고 저도 요즘에 느끼지만 국내 인터스트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지 느껴요 이제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느끼냐면 예전에는 뭐 약간 가전 분위기가 나는 그런 컨슈머 제품 분위기가 나는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LPGA 쓰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메디컬 의료 장비 같은 거 꽤 많이 요즘에는 의료 장비 같은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일부 제한된 회사에서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은 아마 그런 예전에 가전 같은 컨슈머 분위기가 나는 거는 이미 다 이제 중국으로 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더스트리가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뭐 이더캐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되게 많아졌고 그 다음에 통신은 뭐 여전히 여전히 괜찮아요 그래서 4G하고 지금 5G로 넘어가면서 통신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개기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객에서 많이 써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FPGA 갖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아직까지 FPGA로 디자인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다 그런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가가치가 없는 그런 제품에는 거의 이제 FPGA 들어가지 않고 저희 제품 커다란 로드맵도 뭐 저가 제품은 저희들이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요즘에 이제 데이터센터 쪽의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국내 포털사이트 있잖아요 뭐 저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뭐 이런 쪽하고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아까 데이터센터 가장 비교한 얘기인데 이미 거기서 저희들 거하고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포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이제 시작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쭉 돌아봤더니 그 니드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전체를 다 사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 안에 연구소를 둬가지고 자체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데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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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